과연 청와람의 재질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검증 들어갑니다. 먼저 쏠 씨가 데코 씨와 함께 콜라보 무대를 준비하셨다고요. 와, 진짜? 아이고, 한 번. 박수로 한 번 하겠습니다. 왜 다시 찾고 있는 건지 Wh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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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y Wh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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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y 한 시간에 한 번씩 깨 선잠 삽고 털을 채우고는 그냥 일어났네 대충 먹고 지난 커피나 털어놨네 기분 전환이네 봐야 샤워가 요일한데 코인보드 쳐다봐 너에게 온톡이 없나 기분은 수익 구간으로 못 들어섰다 그냥 쭉 아래로 때와 창조 아래 읽지 않은 표시가 사라지질 않기 바래 또 뭐 볼까? 뭐 먹을까? 몇 시간을 고민해 그 짧은 추억은 자동 재생되는데 또 울컥해도 눈가에 마르게 둬 역시 정이 더 무서운 걸 이별이 가르쳐줘 출구 없는 이 터널이 어두운 건 다행 반대 차선의 수치는 널 못 뽑게 될 테니까 새벽만 잘 버티면 돼 어제 남은 술만 버리면 돼 어제 남은 술만 버리면 돼 왜'd you have to leave you can't get through me 그저 스쳐지 와! 오! 오우! 암색이 너무 좋네요 진짜 차고하지 차고 독특하고 약간 그런,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술은 안 마셨는데 왜 취한 기분이지 그래서 술은 있어 그래서 되게 알따알따하네 해롱해롱하네요.